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트 한 번 할까요? 그렇죠 그곳 그대로 가운데 볼게요 네 가운데 아래 한 번 볼게요 네 그리고 위에 한 번 볼까요? 네 그곳에 오른쪽 볼까요? 오른쪽 네 오른쪽 볼게요 다른 곳으로 왼쪽 볼게요 네 네 한 번 볼까요? 네 네 그곳에서 왼쪽으로 왼쪽 볼까요? 왼쪽 네 오른쪽 네 네 가슴 파슬링 고추냉이, 고추냉이, 고추냉이. 고추냉이, 고추냉이.